넌 죽었어 아주 넌 죽었어 아주 됐어 넌 죽었어 그렇지 좋아 럴커도 아니고 저게 아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우 야 뭐야 야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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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말라고 아우 야 가만히 있어 아우 걸렸어 아우 나 미치겠네 아우 야 이 아줌마야 진짜 이 아줌마야 아이씨 야 하지마 하지마 아줌마야 아줌마 하지마세요 아줌마 그러지마요 아이씨 아 왜 안 뛰어져요 지금 아 왜 안 뛰어지는데 아이씨 아니 왜 안 움직여 뭐가 문제그제 아우 야 아 몰라 그냥 맞거든 맞은지 말든지 해 으이씨 으이씨 죽음 죽음 çi chemicals 살리장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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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와 와 야 진짜 쩐다 깼죠 엘리진님 고맙습니다 가져가야 되나 이거 어후 야 뭐야 뭔 소리야 이거 야 왠 또 야 뭐야 이쪽 옆방으로 왔어 불꺼 불꺼 양염치킨님 고맙습니다 용파장님 고마요 어 뭐야 뭐야 어 어 어 어 어 카펠로 위키님 고마요 어후 어후 하 어 어 세이브 하고올까 네 네 아 여기는 아예 열리지가 않는 문이구나 아 컴만 끄는데도님 고마요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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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님 고맙습니다 아 아저씨가 여기 어디 있어 여기로 나가서 세이브하고 가야겠다 아 이 아저씨가 문을 다 열고 당기네 샘제이피님 고맙습니다 피치님 고맙고요 왜 열리..왜 안 열리냐 이거 어떻게 나가냐 오 오 됐어 세이브하러 갈까 가서 세이브하고 오자 어어 어어 어어어어어어 너너너너너넌 앞에 있었어 아 거기 야 거기 숨어있었냐 진짜 거 세이브하고 해야겠어요 세이브 야 됐어 됐어 세이브하고 세이브하면 얘 사라지더라 문 닫아 어어 숨어요 아 쫓기면 세이브 안되는구나 네 자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번 하시면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방 중계방 추천 추천 모바일도 추천 추천 나지 하지 바라지 추천송 불교 버전 듣고 오셨어요? 목 타기 준비되어 있죠? 유유님 고맙습니다 펜크러 바이드만 드리고요 엘리존님 고맙습니다 아마라스님 고맙고요 아 됐다 이제 저장 사인펜 없는데 이제 하루 보러 하루 저장하는 신세네요 사인펜이 없어서 사인펜 하나 찾으면 한번 저장할 수 있어요 어 스위가 귀신 쓰였어요 그래서 막 애들을 죽이고 있어 이제 빨간 카드키를 얻었으니까 빨간색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내가 사랑하는 인 것 같습니다 아까 주로 4층에 빨간색 문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저쪽에 있다 저 노란문 뒤에 있어 네 화이트 포드도 다 보고 갈게요 일단 교실은 좀 이따가 들어가고 문 파란색 문 부터 아 빨간색 문 부터 빨간색 십자가 있는 저 위에 저 분들 위에 주로 빨간색 분들이 다 위에 있네 뛸까 아 뛰지 말까 아 그렇지 가시고 혹시 갔어 간헐적 뛰기 대도서관의 필살기 간헐적 뛰기 스위한테 걸리지 않으면서도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 나 우리집 위에서 쿵거렸어 여긴 뭐냐 아 서가에 각종 잡지들이 있대요 도서관인가 아 뭐야 어우 깜짝이야 저거 문이 안열려 불 좀 킬까 종이가 놓여있다 미궁의 의미 아 미궁에 관해서 써져있어요 소리생님 고맙습니다 넓다 옆에 뭐 반짝이는 거 있었어 혼양님 고맙습니다 이승양님 고맙고요 저 있다 사인펜 아 이제 세이브할 수 있겠죠 좀 이따 적절한 시기에 씁시다 깨기 어려운 보스를 깼을 때라든지 칠치실러 칠치실러키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우 불 좀 잠깐 켜볼까 문 따로 안 따도 되네 문에 잠금 풀어놓고 문에 잠금 다 풀어놔야 도착할 수 있다가 왔다갔다 할 수 있겠죠 청자 비타민님 고맙습니다 여기에 뭔가 태극패 숨겨져있다고 아까 써져있었는데 종이에 야야야야야leg 불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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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콰 자oc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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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но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선생님 잠시만요 잠깐만요 이루지 맙시다 이러지 말고 이러지 말고 어! 어이차! 어이차! 됐나? 됐나? 오오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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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컴만 끄는 대도님 50개 고맙습니다 컴만 끄는 대도님 50개 고마워요 기사오크님 같고요 컴만 끄는 대도님 5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음료수 좀 뽑자고 오랜만에 음료수 좀 살까요? 서몽룡님 고맙습니다 장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어어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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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야, 이거 소리 걸렸잖아 아니, 내가 계속 안 뽑다고 그랬잖아요 나, 나 안 먹고 싶었단 말이야 그, 그, 그 놈은 두유는 맨날 그, 두유의 이, 그, 덮텁해지게 자꾸 두유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두유 가져온 거야? 아 가져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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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왔어unuz 두 개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들어서 안 먹어 들어서 안 먹어 야 야야야 야야!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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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alt' 미치겠네 진짜 얘 장난 아니네 학생 같이 먹자님 맞습니다 어어 allowed allowed 때리지마 때리지마 야 어떻게든 얘 애 쫓아내야 돼 여길 이용하죠 오우! 뭐야! 뭐지? 아 낙하 데미지가 있었어! 낙하 데미지가 있었네 어후... 두유 하나 먹을까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신간 수위 진짜 어렵네요 어 4층 열람실에 있군요 야... 날 봤어? 여기서? 진짜? 말도 안되게? 뭐야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인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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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나 제발 진짜 하지마 아... 뭐야 뭐야 뭔데 흐흐흐 됐어 가자 으흐흐 어흐흐 아 거무 귀신 어흐 됐다 아흐 했어요 했어요 네 아흐흐 빡세다 진짜 암흐 깡 깡 깡 깡 컴퓨터실이야m 야아 컴퓨터 봐라 플루트리 데스크 들어가는 컴퓨터 쩔져 쩔 아니 왜 자꾸 뭐 반짝이는거 있다 아, 됐죠? 야, 이거 진짜 사람 기진맥진하게 만드네 진이다 빠지네 아, 지금 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냐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내가 빨간 카드키가 있으니까 4층만 돌아다니게 세팅이 되어있는 것 같애 어 이 문 앞에 있는데 아, 여기 문 앞에서 걸렸나봐 아, 몰라 들어오든 말든 신경 안 써요 들어와 아, 올라오고 말련봐 진짜 아주 그냥 짜증나 죽겠네 여기 봐, 여기 걸려있어 여기 여기 봐, 여기 걸려있다니까 낑겼어 아, 오든지 말든지 진짜 니 알아서 해라 이거는 뭐 열란 카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감사합니다 어우, 어, 뭐야 오,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야, 버그야 버그야 버그야, 무슨 소리가 안 나는데 야, 이거 뭐야 무슨 소리가 안 났어 무슨 소리가 안 났어 무슨 소리, 안 났어 무슨 소리가 안 났다고 야, 이거 뭐야 못 내 뭔데 뭔데 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어 오우 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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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 들어와서 안해 들어와서 안해 야 들어와서 안해 야 야 오우우 나 완전 깜짝 놀랐네 오우 줄 뻔 했어 지금 그리미님 고맙습니다 가사옥키사옥훈이 고맙고요 아우 진짜 너무하네 아가꼬 열람실이랑 뭔가 돼있는 그게 있지 않을까 신관 4층에 서고비 태극회가 전시되어있다 신관 4층에 서고비 엘리젠님 고맙습니다 여기 왼쪽에 빨간분도 있죠 그죠 맞죠 맞아맞아 그러네 여기 어차피 왔었어야 돼요 혼냥민 고맙습니다 뭐지 여기 컴퓨터실 오 여긴 불이 안 꺼지나봐 어 스위치가 고장나서 안 꺼져요 사인펜이나 잘 보고 아이템인지 확인하고 밝으니까 너무 좋다 아니 땅을 두번 클릭하면 자꾸 라이터는 켜지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짜증이 나 가끔 어 이거 뭐 켜져있는게 있다 뭐야 이것도 누가 또 이런 바탕화면을 또 이런걸 해놨어 아 시드룸이 달려있대 12철도님 고맙습니다 시드룸이 달려있는 컴퓨터 본체야 그럼 시디를 넣어볼까요 미궁 어 워드명서 연두부교의 풍수에 관한 내용이래 인쇄 야야 아저씨 온다 아저씨 온다 아저씨 온다 또 아 인쇄는 어디서 된건데 프린터기 어딨어 프린터기 어딨는데 야 프린터기가 어딨어 오 이 시대에 프린터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잠깐만 이거 도트 프린터 아니야 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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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나오는거 어 아 옆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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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방이 있대요 네 아 벽에 걸려있는 사진도 되게 궁금하다 또 어디 걸려있는거 아냐 얘 시디 빼야 되는데 야야 아 됐어 이익 호호호호호호 ekdyn at 어? 야.it. 아이고. 나간거야? 어! 오와! 우와! 오와와우! 보셨죠? 진짜.이랄이.이랄이.이랄이.이랄이.이랄이.이랄이.이랄이.이랄이.이.act.아주 Pay. 이랄이 휘겠어. 헐 대박인인님고 같습니다. 엘닉님고 와요. 신인인고 같고요. 네…. 허우 허우 시내 컨트롤링 고맙습니다 어후 북경의 천안문 사진이래요 어 아 프린터 여깄다 아 프린터에 종이가 출력되어있다 CD에 담겨져있던 글들 흠 혹시나 읽게될 그 누군가에게 난 이 글을 아무도 읽지 않게 되길 바란다 이 글은 내 경험을 토대로 나의 생각을 정리해놓은 글이며 나에게 절대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 아 쿱님 고맙습니다 이 학교 연두고교에서 교편을 잡은지도 6년이 지나간다 이 짧은 기간 동안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부터 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지 애초에 이 학교는 잘못된 자리에 지어졌다 어지간해선 집터나 맷자리로 쓸 엄두도 못 낼 그리고 끊겨있는데 더 해야되나? 끝인데 뒷장 더 있어야 되는거 아냐? 넘겨서 보는건데 왜 저거 버그로 안 넘겨진다 안 넘겨지는데 봤다 치죠 그냥 어 뭐야 뭐야 하여튼 여기가 풍수지리학적으로 잘못된 곳이라는 거겠지 그죠? 됐어요 여기 빨간문 하나 더 있는거 같은데? 아 이거 파란문 나중에 파란문 여기 열어야겠죠? 아 세이브를 한번 해야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아까 그 귀하게 이렇게 했던 그 빨간거를 어 저장합시다 자 여러분 우측 상단에 있는 추천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굉장히 많죠? 살짝만 좀 눌러주시고요 모바일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 세이브 했으니까 일단 과감하게 가자 세이브를 지금 일단 했으니깐요 과감하게 한번 갈까요? 과감하게 어 1층에 있는 것 같애 가자 과감하게 가 카펠라 위킹님 왔습니다 카펠라 위킹님 와요 아 못 본거 같은데? 안 따라온다 야 오히려 과감하니깐 안 따라오네 오 크흠 좋았어요 저 열람실의 비밀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 하긴 저기 열리지 않은 분 하나만 더 열어봅시다 속옷비 간헐적 러닝 아직 안오죠? 여기여기 아 여기가 속옷 A인데? 아 여기가 속옷 A인데? 일단 A부터 오죠 네 여기 숨기가 좋아 보이거든? 에어컨도 있네 여기 숨기 좋아 보이니까 여기 숨기 좋아 보이니까 아 여기가 속옷 B가 이 안에 있구나 오 됐어 오우 열쇠가 떨어졌어 저 안에 어어 그리고 놀랍게도 열쇠가 밑으로 바닥에 기어들어왔어 얇고 빳빳한 종이가 있으면 꺼낼 수 있을 것 같애 아 아 카드키 이런거? 일단 여기 피하고 어디야? 어디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다행히 끝까지 안온다 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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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와요 절대 안와요 아 됐다 얇고 빳빳한 종이가 뭐냐? 없는데? 카드키가 없는데? 아니 얜 진짜 왜 이렇게 왔다갔다 많이 거려? 아 저건가? 에어컨? 네 에어컨 위에 볼게요 네 아 얘가 좀 가야지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어 여깄다 아 야 이게 코팅 종이가 있네요 에어컨을 키면 저게 떨어지려나? 아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켤 수가 없어 리모콘? 아니야 전원을 에어컨 전원을 켜야돼 이건 카드플레이어용 리모콘이야 네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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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미치겠네 이쪽으로 올 것처럼 얘기하더니만 안왔어 야야야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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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이렇게 叫 저 아줌마 뭐야 저 아줌마 뭐야 저 아줌마 뭔데 저 아줌마 뭔데 저 아줌마 뭔데 저 아줌마 뭔데 야야 내려가 내려가 여기서 못 내려가면 끝장이다 어어어 야야 잠시만 잠시만요 아 길 가르쳐주는 거군요 아줌마 좀 이따 올게요 조금만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금방 올게요 근데 얘만 딱 어후 다 안배한대 펴야겠구만 됐어 왔어 왔어 안 내면 계시니라고? 어 빨리빨리 와 빨리빨리 와 여기여기 여기 여기여기여기 야야 여기 여기이 야아 그렇지 됐어 보고있어? 빨리빨리 뭐 뭐해 뭐 뭐하니? 어 그래 됐어 가자 어 뭐야 어 뭐야 어우 뭐야 이거 뭐야 어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저기 야 저기 날 속였어 저기 날 속였다고요? 죽을뻔했어 지금 야 죽을뻔했어 나 미치겠네 아주 야 저기 없었어 야 야 나 미치겠네 어우 창피해 어우 창피해 됐다 됐다 수위의 품으로님 고맙습니다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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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추천 버튼 즐거워채기 버튼 아직 안 누르신들 굉장히 많죠 살짝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살짝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자 아주머니 실례합니다 네네 실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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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안에 열었.. 열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방금 됐다 어우 시원해 어우 연하의 바람이 느껴져 삼성 스마트 에어컨 하지만 에어컨은 LG 휴신이 더 좋대요 360도 입체 난방 3D 4D 입체 난방은 LG 특허기술이라서 그래서 삼성에서 전망밖에 못나가는 전망밖에 못나가는 전망밖에 못나가는 미기한 에어컨이 그런거 같은데 어우 꺼야될거 같은데 네 야 빨리 들어가자 여사아악 야 꺼내기 잇챠 으잇챠 됐어 소고의 열쇠요 140% 열쇠 장대하고 그렇지 온다 지나갑니다 쫄지 말아요 쫄면 안돼요 가만 있으면 돼 가만있으면 돼igo 안걸려요 안걸려요 절대 안걸립니다 여기 숨어있으면 여기는 100% 안전한 지역이죠 조심해 진정해요. 아 걔가 왔어요 그걸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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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어? 어? 나이스 태극판이다 어 나이스 태극패 귀신 쫓을 수 있는 거죠? 스윗은 못 쫓나? 대박났어 어후 역시 과감하게 하는게 맞구나 과감하게 해야돼 어 뭐야 아니 갑자기 사람이 없었는데 사람이 생겼어 뭐지? 야 너 참 예쁘구나 얘 너 소영이 친구 아니니? 어 여긴 서고삐야 글쎄 소영이는 널 찾고 있었어 어 소영이는 무사해 아까 소영이랑 같이 가고 있는데 너 안경이 참 예쁘구나 같이 성화가 왔어 아 성화가? 성화는 또 누구야? 예쁜 애니? 소영이는 성화를 무시하고 그냥 갔고 아 그래? 성화는 소영이를 뒤따라 가면서 막 화를 냈어 어? 계속 소영이가 무시하니까 나중에는 성화가 막 소리를 지르고 그녀도 소영이가 무시했다고? 나도 모르게 정신을 잃은 것 같아 그런데 왜 여기에 와있지? 이건 운명이야 너무 무서워 어 우리 두이 인류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인류는 멸망... 멸망일로의 길을 걷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한 일 뿐이지 번식이라고 들어봤니? 아잇잇잇잇 아 잠깐만요 소영이와 성화는 어떤 사이니? 평소에 성화는 항상 소영이 앞에 있어 둘이서 이 얘기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정말? 귀신인가 제가? 소영이는 듣기만 해 둘이 싸우는 건 한번도 공작이 없어 귀신인가? 성화가? 아까 그런 모습은 정말 처음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 일단 강상적으로 나가자 싫어 왜 도대체 너 만나고 된게 하나도 없어 왜 나만 갖고 그래 난 여기 있을거야 너 혼자 가 그래 너 이거 보이니? 내가 들고 있는거? 이게 있으면 귀신을 쫓을 수가 있어 날 따라오면 되는데 말을 걸어볼까? 번식이 돼서 어떻게 생각하니? 싫다니까 아 그래 아 알았어 아니 누가 우리 아니깐 우리말고 우리 동물의 세계 말하는 거야 동물의 세계 말하는 거라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 말 듣고 있니? 참 이상한 아이로구나 어 아 또 나가야겠다 이제 우리가 파란색 키를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야 여기 에어컨트롤 나왔어 너 너 더울까봐 이래도 내가 싫으니? 내가 너 이렇게 생각해주는데 바람이 거기까지 갈진 모르겠다 문 열어놓을까? 이렇게 널 어? 이렇게 널 생각해주고 있는데 더울까봐 아 에어컨트롤 나왔다고 바람맞고 있어 나쁜 계집애 아 태극팬 밟다고 이거? 아 이거 일단 다른거 해놔야돼 꼬탑님 고맙습니다 일단 두유 하나 마셔놓고 태극팬을 일단 빼놓는게 좋겠군요 어 아 야 태극팬 이거 뭐야 이거 안없어져 야 이거 뭐야 이거 태극팬 조심합시다 우리 서로 서로 딱 지킬걸 지킵시다 어 좋으신 분 같아서 내가 따로 얘기는 안하지만 성현언니인 것 같습니다 이거 강제착용인 것 같은데 이거 어 버그라구요? 아 라이트 장착? 아 아 E자를 누르면 켜는구나 아 E를 누르면 되네 아니야 라이터 키처럼 쓰면 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근데 이 돈환경보기도 뭔가 필요한게 분명 있을건데 어 뭐야 아 스위치를 내릴 수가 있네 지금은 아니란 얘기군요 파란색 키를 어디선가 얻어야돼 파란색 키를 어디서 얻지 아 돈환경보기는 나중에 나중이래요 아 아 이거 이거 어 도시락 도시락 좀 사갑시다 그 쓰레기같은 두유 그만 사먹고 도시락을 좀 이럴때를 위해 돈을 모아놨죠 천원이에요 두개씩 넣어야 돼 어 수유 없으니까 너무 좋다 주로 도시락이 많이 필요해 근데 어차피 두유 두개 먹어도 에너지 꽉 차던데 두유 두개나 도시락이나 똑같애 근데 이거의 차이는 이제 빨리 먹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겠죠 일단 나 돈 많아요 지금까지 계속 아껴놨어요 하나만 더 살까? 아뇨 돈 내가 주순 만큼만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이제 1500원 남았어요 이 1500원으로 뭘 할지는 일단 아껴놉시다 아 자판기 열린다고? 아 수유한테 열쇠 뺏어야 된대 도시락 먹방님 10개 고맙습니다 도시락 먹방님 고마워요 네 수유 열쇠가 있어야 된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야 파란색 열쇠를 얻어야 되는데 파란색 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태극표를 얻었으니까 이걸로 아까 전에 거미귀신이 있던 곳에 들어가보면 될까? 어 양양님 고맙습니다 태.. 거미귀신을 이용해서 아 없애가지고 그 방 안에 어딘가에 있겠죠 텔레토빈님 고맙습니다 펭크로우 활동 하나 드리고요 네 소리생님 고마워요 야 아무래도 수유 없는 것 같으니까 온다 온다 수유 온다 저기서 잠깐 본 것 같은데 아유 이럴 줄 알았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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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차피 내려갈거야 어차피 내려갈거야 거미귀신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어우 뭐야 이거 아 이거 괜히 뛰었네 네 1층의 거미님 고맙습니다 수윗동심님 고마요 갑시다 가도나요 상string 살짝 따 돌리고 야야야야야야야 어우 뭐야 아 하지마 진짜 야야야야 거미귀신 어 뭐야 거미귀신 됐어 야야야 야 이거 쓸모가 없네 야 이거 뭔데 이거 아우야 뭔데 이거 아우 이거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야 이거 의미가 없잖아 아우야 뭐야 이거 아 나 진짜 아 불 켜야 되는구나 아 수위 배고프다니 고맙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거야 지금 우리 아 교실 거미귀신은 그냥 피해야 되는구나 아 이건 진이 빨리는 게임이라서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씩 못하겠다 조금 조금씩 합시다 조금 조금씩 뚜니 뽀뽀님 고맙습니다 다나님 10개 고맙고요 다나님 뽁 다나님 고마워요 아 나중에 더 심해진다고 동호회원님 고맙습니다 나 아까 전에 그 미궁 음악 듣고선 정신 나가놓은 줄 알았어 시비철도님 고맙습니다 누동님 고맙고요 어 지치네요 지쳐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조금 조금씩 화이트데이였어요 재밌었네요 어 한글자막 by 한효정